자 이번 시간에는 깃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어... 내용 내용이 같으면 파일의 이름이 같다 즉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파일의 이름이 결정되는 그 메카미즘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사이트에서 SHA1 온라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Hi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해시를 눌러보면 CE로 시작해서 42로 끝나는 어떤 정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Hello라고 하고 해시를 누르면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즉 Hello라고 하는 정보는 해시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과하면 A, A로 시작해서 4D로 끝나는 어떠한 일정한 길이의 텍스트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Git은 우리가 저장한 파일의 내용을 SHA1이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과시켜서 그 파일의 이름을 도출한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 이 정보 있잖아요. SHA1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이 해시 값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두 글자를 떼서 Object Directory 밑에다가 A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F4로 시작해서 4D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Hello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Hello라고 하는 정보는 반드시 AA 디렉토리 밑에 FA라는 파일로 시작하는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Git은 내부적으로 SHA1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 Hello라는 정보만 딱 저장되지 않고 몇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시 값이 다를지언정 메커니즘은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Git Add를 하면 Git은 아마도 이렇게 동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소스코드를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Git Add를 하면 Git은 우리가 Add한 파일의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에 A라고 적혀있으면 이 A라고 하는 정보와 몇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추가해서 그것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그 압축한 결과를 SHA1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시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와 파일을 Objects라는 디렉토리 안에 만들고 그 안에 이 A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덱스라는 파일에 우리가 지금 만든 파일의 이름 예를 들면 f1.txt는 이러한 f1.txt의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